그 새끼한테 갈 거니? 난 정말 이해되지 않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날 볼 때 눈빛이 유한별을 쳐다볼 때 눈빛과 너무 달라 더 인정하기 싫은 건 그 애를 바라보는 눈빛이 내가 원했던 거야 여주야 못 들었어 너도 네 마음 가던 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려고 했어 수도 없이 노력했고 네 입장 생각하기까지 했어 근데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없네 날 보는 눈빛 정말 차가워 그래도 좋아 상관없어 내가 더 많이 좋아해주면 되니까 여주야 옆에만 있어줘 다른 욕심은 천천히 부릴게 쉿 가면 수아가 괴로울 거야 어떻게 할까 한별이한테 가면 수아가 힘들겠죠 그런데 괴로운 게 수아 뿐일까 네 선택에 맡길게 결과는 여주 네가 만드는 거야 지금 축하러 수아가 수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